토비의 사연을 듣고 달려온 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누가 얘예요? 네 너 뭐야? 얘 그냥 이 집 강아지인데? 저희 집 강아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?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놀고 그냥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고 하는 거예요? 제가 사람 접근을 이렇게 만지면 못 만지기예요 아 자기가 이렇게 자가는 오는데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서 계속 그냥 저렇게 풀려 있는 거예요? 토비를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있는 게 소원이거든요 스킨십도 하고 목욕도 좀 시켜주고 싶다 그 말을 하자마자 뭔가 간지러웠는지 간지러워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지금 되게 편해요 어떻게 저러지? 쟤 이상해 쟤 뭐 하는 거야 가족들에게도 애교 만점인 토비 할머니와도 잘 노는 것은 물론 앙꼬가 산책을 나가면 어김없이 따라 나서곤 했는데요 가족들의 속도에 맞춰 산책 매너도 베리 굿 모든 게 완벽한 토비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절대 손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할머니가 만져볼게 아구 예쁘다 해줄게 늘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손만 뻗으면 도망가버리는 녀석 때문에 가족들은 그저 토비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이거 왜 이거 하나를 못 넘어갈까 토비가 이거는 안전한 공간을 떠나서 우선 사람한테 마음을 어느 정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끗 차이로 뭐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스킨십에 대해서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킨십은 좋은 거야 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점점 더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그런 감정을 거의 못 받아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6개월 전 갑자기 마당에 나타났다는 녀석 한참을 떠돌아다녔는지 무척이나 굶주린 모습이었다는데요 대체 토비는 어쩌다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? 아예 들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들깨였으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버린 버렸겠죠 이런 동네 많잖아요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시골 시골에 있는 유기견들 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줄 안 묶어놓고 뭐 하다가 그냥 귀찮으면 그냥 문 열어놓고 애들 나가다 보면 이제 밖에서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죠 보통 강아지들 이제 털갈이하고 원숭이 될 때가 이제 6, 7개월 정도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원숭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왔다라는 거고 조금 아직 성장이 다 완료되기 전에 근데 그 전에도 뭔가 사람한테 좋은 경험은 있는데 아주 나쁜 경험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먼저 다가 놓으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꽃처럼 막 이쁨 받고 스킨십 하면서 실내에서 자라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카페를 찾은 다른 강아지와도 잘 어울리는 토비 하지만 아이들만 보면 깜짝 놀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멀찌감치 떨어져 카페만 바라봤는데요 성인은 막 저렇게 피하지는 않잖아요 막 냄새 맡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애기들은 저렇게 자리를 뜨는 거예요 토비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개들의 본성이고 이 시골에 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애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애기들이 외계인이에요 막 다가오고 이런 느낌? 네 애기들은 외계인이에요 성인이랑 냄새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다 자기 경험 못 해본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애기라는 동물은 아예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처음 느껴보는 동물 사람이야 이렇게 조금만 해도 아 얘 사람이다 이러지만 강아지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봐서는 당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애기들을 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오히려 착하죠 뭔가 이제 자기가 자리를 피하는 거니까 하지만 길가에 앉아있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토비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가족들 하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행복해 보이는 녀석과 달리 가족들은 늘 토비를 보면 걱정부터 앞선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방송 보면서 저렇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애를 왜 잡아와서 힘들게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낳았을 때 얘가 잘 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냐고요 사람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냐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일부러 차로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나왔잖아요 동물학대로 처벌도 못 받고 풀어놓는다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무조건 데리고 와서 토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가족으로 잘 맞이해서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떡하니 마당을 차지한 녀석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손길을 허락하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요 더 이상의 거리 두기는 그만 이번엔 토비와 가족되기 프로젝트 스타트 먼저 안전한 구조를 위해 전문 구조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 오늘 또 도와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친구예요 토비가 저 친구고 스킨십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만지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도망갈 거예요 좀 어떻게 저희가 구조를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이 친구를 구조할 방법을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식으로든 구조가 되겠지만 이후에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친구가 전혀 놀라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최대한 분명히 좀 놀라긴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덜 놀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잡힌 줄도 모르게 지금까지 구조와는 다르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잡힌 줄 모르게 오늘의 콘셉트는 잡힌 줄 모르게 스킨십에 대해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토비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녀석을 구조할 계획인데요 우선 저희가 여기다가 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 또 어색해할 수 있거든요 또 갔다가 안 들어오고 할 수 있으니까 산책을 한번 다녀와주세요 토비가 안꼬를 쫓아갈 거니까 안꼬랑 같이 산책을 다녀오시는 동안 저희가 엉망이 포획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좀 마련을 해놓을게요 평소처럼 안꼬가 산책을 나가자 자연스럽게 따라나서는 토비 그 사이 구조팀과 함께 포획트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빠른 작업을 위해 가족들도 손을 보탭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포획틀 그런데 포획틀의 모양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보통 구조를 위해 포획틀을 설치하면 이렇게 출입문을 막아 개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문 열어놔도 되는 거예요? 들어가면 잡힐까 가둬질까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 하고 그 안꼬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 안에서 간식 먹는 거 편하게 보면서 언제든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여기는 들어가도 안전한 곳이다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잡히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포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열어놓은 상태예요 오 신기하다 제가 여기가 충분히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터치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 친구가 잡혔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았다라는 그런 배신감 안 들게 잡히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산책을 즐기고 있는 토비 토비야 목줄 없는 위험한 산책은 넌 오늘이 마지막이야 알겠어?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점점 집으로 가까워져 오는 토비와 가족들 아하 이 녀석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데요 엄청 신났네 드디어 토비 입장 과연 단번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조심스럽게 포획들 앞으로 다가서기 시작하는 녀석 한번 보자 그렇지 쭉쭉쭉쭉 토비야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래 세 발만 더 앞으로 오면 돼 크왕 모두들 마음을 졸이며 토비를 지켜보는데요 펜스 앞에 잠시 멈춰서 탐색을 하나 싶더니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녀석 이대로 한 번에 바로 들어가나요? 이번엔 설선이 직접 펜스로 들어가 간식으로 유인해 보기로 합니다 이리 와 이야 이 녀석 이 녀석 아주 눈치가 백단입니다 맛있는 간식을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요 애들이 좀 이 구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앉고 화이팅 할머니 한번 이렇게 할머니 토비한테 가자고 하면서 들어와 보시겠어요? 히든 카드 토비의 사랑 할머니 투입 이리 와 할머니가 이거 맛있는 거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꼬미도 주고 빨리 오세요 이리 와 토비야 이리 와 빨리 와 토비야 이리 와 과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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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할머니라 먹자 자 앙꼬도 주고 토비도 줄게 이리 와 빨리 토비 앙꼬도 먹고 자 토비도 먹고 빨리 와 드디어 할머니를 따라 펜스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토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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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꼬가 난리났네 앙꼬가 난리났네 앙꼬가 난리났네 옳지 앙꼬가 너가 난리났냐 그래서 일부러 들어갔다 나갔다 한번 해볼거에요 앙꼬 옳지 간식을 드시고 애들 나갔다가 한번 또 오라고 하면서 싹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나갔다 이리 와 펜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때까지 무한 반복 자 떠줄게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계속 반복할거에요 자 네 주세요 옳지 앙꼬가 난리났네 또 한 번 해볼게요 또 준다 또 나가보세요 또 나가보세요 또 들어가자 자기 놀러가자 네 들어가보세요 빠르게 재밌게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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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했어요 오우 잘했죠 잘했어 이번에 닫아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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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자 뛰자 뛰어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준다 빨리 뛰면 줄거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더 깊숙이 자 서서히 다치는 펜스 입구 토비 이리 와 토비야 이리 와 지금 토비 당황했어요 토비야 이리 와 지금 토비 당황했어요 자 이리 와 이리 와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있어 아니요 가만히 줄게요 가만히 줄게요 괜찮아요 저희 그냥 저희가 차분해야 돼요 지금 안 먹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펜스가 다친다 다친 걸 눈치채고는 무척이나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저 이제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불안이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스킨십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이제 가족들이 간절히 바랐던 토비와의 스킨십을 위한 교육을 해볼 차례 우선 토비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간 오히려 거부감만 생길 수 있는 상황 토비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기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